회삼경 서일 백포종사 대종교 경전. 서일 백포종사께서 지으신 회삼경의 제7장부터 마지막 제9장까지입니다. 마귀의 누리는 작으며 하늘님 누리는 밝고 마귀의 누리는 어두우며 하늘님 누리는 즐겁고 마귀의 누리는 괴로우니라. 사람은 두 누리에 이웃하여 헤매고 깨침이 같지 않으므로 혹은 제 마음대로 하고 혹은 변화하여 떨어지고 올라가미 스스로 떳떳한 법칙이 있느니라. 착함은 어디로부터 나는요 오직 내 마음이며 악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또한 오직 내 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하늘님도 머무를 수가 없고 내 마음이 없는 곳에는 마귀도 감히 이르지 못하느니라. 빼매어 그칠 줄 모르는 것을 제 마음대로 함이라 이르며 깨달아 변할 줄 아는 것을 변화함이라 이르나니 제 마음대로 하면 구르고 구르면 떨어지며 변화하면 뛰어나고 뛰어나면 오르나니 이를 일러길 가름이라 하느니라. 뜨면 바른 섬돌이 되고 떨어지면 재앙의 섬돌이 되나니 하나는 위로 하늘님 누리에 닿고 하나는 아래로 마귀의 이웃에 사귀어져. 제가끔 일만개 섬돌이 있으니 한가지 착함을 지으면 능히 한 섬돌씩 뛰어오르고 한가지 악함을 지으면 반드시 한 섬돌씩 떨어지느니라. 착함이 있으면 반드시 권장하며 악함이 있으면 반드시 경계함은 하늘과 사람이 한 이치다. 그러므로 사람 나라에는 상과 벌의 법이 있고 하늘 나라에는 허와 복의 칭험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는 세 마을이 있어 하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여섯 옥이 있어 하늘님의 형벌을 베푸나니 세 마을은 첫째 하늘님이 계신 곳. 둘째 신령의 마을 셋째 밝은 위의 마을로서 하늘님이 계신 곳은 가운데 있고 두 마을은 앞에 있어 지극히 높으며 엄숙하고 지극히 화려하고 장엄하며 상설은 빛이 뭉게뭉게 피어서 가히 이름 짓고 형상하지 못할지니라. 여섯 옥은 첫째 굳은 옥이요. 둥째 굽는 옥이요. 셋째 흔드는 옥이요. 넷째 감기는 옥이요. 다섯째 떨리는 옥이요. 여섯째 어두운 옥이니라. 굳은 옥은 막히고 굽는 옥은 뜨겁고 흔드는 옥은 울리고 잠기는 옥은 젖고 떨리는 옥은 춥고 어두운 옥은 캄캄한데. 막힘으로 무릎을 누르고 몸을 쬐며 뜨거움으로 뼈를 사르고 기름을 배우며 울림으로 몸이 비틀리고 근육이 오그라들며 젖음으로 배가 부어서 아르며 추움으로 살이 얼어 터지며 컴컴함으로 마음과 눈이 함께 어지러워지느니라. 현재 세상을 몸앞이라 이르고 오는 세상을 몸 뒤라 이르니 몸앞은 떠 사는 누리가 되고 몸 뒤는 길이 사는 누리가 되느니라. 착함과 악함의 가품이 또한 두 누리로 나뉘어 빠르면 응함이 몸앞에 있고 더디면 응함이 몸 뒤에 있나니 몸앞에 이른 사람들이 모두 보지만 몸 뒤에 이른 오직 밝은 이만이 살피느니라. 그러므로 착하고도 몸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이는 반드시 오랜 미래의 즐거움이 있고 악하고도 다행히 몸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이는 반드시 오랜 미래의 괴로움이 있느니라. 무릇 사람이 이를 짓되 망령으로 한결같지 않아 순함도 있고 거스름도 있으니 순하면 이치에 합하게 되고 거스르면 이치에 어기게 되는지라. 한편은 트이고 한편은 막혀서 길하고 흉함이 거기 따라 나타나느니라. 어버이께 효도하고 형과 아우에게 우애하고 일가 친척에게 화목함은 이를 사랑의 순함이라 하며 나라에 충성하고 남편과 아내가 화합하고 이웃과 마을의 사양함은 이를 예의 순함이라 하며 스승을 공경하고 벗을 믿고 겨레를 그리워함은 이를 도의 순함이라 하나니. 이것이 모두 한우리치에 합하고 사람 이를 다함이니라. 아첨하고 미혹시켜 사람이 위태함에 떨어짐을 즐거워하는 것은 기쁨의 거스름 기역이라 하고 공갈하고 짓밟아 사람의 외롭고 약함을 위협하는 것을 두렵게 함의 거스름 구역이라 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여 사람의 죄받지 않음을 맘상해하는 것을 슬픔의 거스름 애역이라 하고 성내어 구타하고 사람을 나쁜 말로 모욕하는 것을 성내매 거스름 노역이라 하고 속이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베풀어서 사람의 죄물을 빼앗는 것을 탐함의 거스름 탐역이라 하고 질투하고 비방하여 사람의 명예를 헐뜯는 것을 싫어함의 거스름 염력이라 하나니 이것은 다 한우리치를 어기고 무력을 줬는 것입니다. 하늘의 합함은 한얼림을 섬기는 바요 무력을 쫓으면 마귀를 섬기는 바라 하나는 근본의 돌아감이요 하나는 근원을 저버림이니 그러므로 순한 이를 짓는 이는 몸 뒤에 스스로 새 마을에 오르고 거스르는 이를 짓는 이는 몸 뒤에 스스로 여섯 옥에 떨어지느니라. 하늘님 마을이 밖에 있다 이르지 말라 구하지 않을 망정 구할 진대 가깝게 가슴에 있고 마귀누리가 막힘이 많다 이르지 말라 변화시키지 않을 망정 변화시킬 진대 뒤끌만한 것도 빠뜨려지지 않느니라. 위의 마을과 아래 옥 사이에 터럭 하나도 용납되지 아니하나니 착한 도를 행하면 마귀누리에서 곧 새 마을을 볼 것이며 악한 업을 쌓으면 한얼림 누리에서도 곧 여섯 옥을 보는 이라. 그러므로 새 마을의 즐거움을 이루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먼저 한얼림을 구할 것이여 여섯 옥의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마땅히 마귀를 변화시킬 것이니 한얼림 구하는 길은 나의 정성이 둘이 아니어야 하고 마귀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내 생각이 오직 하나여야 하는 이라. 제8장 세모음 3회와 방 각 세 가지는 온갖 형상의 근원이오 세미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바이니라. 그 주체는 동그라미 여섯과 네모 넷과 셋불 셋이오. 그 쓰임은 동그라미 여섯과 네모 여덟과 셋불 아홉이오. 그 공약수는 동그라미 하나와 네모 둘과 셋불 셋이니라. 그 까닭은 무엇이냐. 세무로 말하면 동그라미는 하나로서 비롯하고 네모는 둘로서 비롯하고 셋불은 셋으로서 비롯하며 형상으로 말하면 동그라미는 여섯으로서 이루고 네모는 넷으로서 이루고 셋불은 셋으로서 이루나니. 그러므로 한 번 여섯과 한 번 넷과 한 번 셋이 쓰임이 되느니라. 동그라미에 두 번 여섯 십이과 네모에 세 번 넷 십이과 셋불에 네번 셋 십이. 이 모두 서른여섯 삼십육을 얻으니 이것이 태초에 한 번 부른 셈이 되니라. 선천의 셈은 하나로 비롯하여 다섯으로 중간이 되고 아홉으로 끝마치며 후천의 셈은 둘에서 비롯하여 여섯으로 중간이 되고 열에 끝마치나니. 그러므로 하나 다섯 아홉은 세 홀수라 하고 둘 여섯 열은 세 짝수라 하느니라. 홀수는 가지런하지 않고 짝수는 맞서니. 가지런하지 않은 것은 어그치고 맞서는 것은 합하는지라. 그러므로 세 짝수가 태초에 맞게 합하는 두 수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두 번 불어 이연 일은 둘 칠십이 이 작은 모음이 되고 여섯 번 불어 이백 열여섯 이백 십육 이 중간 모음이 되고 열번 불어 삼백 예순 삼백 육십이 큰 모음이 되느니라. 하늘님이 내리심은 큰 모음에 합하고 하늘로 돌아감은 중간 모음에 합하고 거듭 빛나심은 작은 모음에 합하니 앞에 하늘님과 뒤에 밝은 이가 그 부합함은 하나이니라. 제구장 하나로 돌아감 뒤 여섯 가지의 큰 것이 있은 뒤에 하늘님의 도가 드러나고 착하고 가달됨이 있은 뒤에 사람의 도가 나타나므로 윗 하늘과 아랫 하늘이 그 이치는 통하느니라.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가 몸은 비록 가지런하지 않으나. 그 도수는 한 가지요. 큰 네모와 작은 네모가 지름길은 비록 같지 않으나. 비례는 순하니 사람의 하늘림에 대한 것도 또한 이 같으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하늘림의 도를 본받을 따름이라. 날로스는 이과 물건에 크고 가늘고 정하고 거침이 이 도 가운데서 변화로 나오는 것 아님이 없나니 진실로 행하되. 그 궤도를 쫓지 않으면 갈림 경계가 백 가지로 나오는 이라. 하늘과 땅 사이의 변화는 물불바람 번개뿐이요. 성품과 몸 가운데서 변화하여 온 김은 목숨 정기 마음 기운 뿐이니. 이 움직이는 기틀이 있어 하늘과 사람의 도를 행하는 바이니라. 하늘은 빔으로서 용납하고 몸은 알참으로서 쌓니. 빈 것은 모습이 없는지라 그 큼이 헤아릴 수 없고. 알참은 몸이 있는지라 그 큼이 한정이 있음으로 있는 것으로서 없는 것을 싸려면. 능이 막하지 않음이 없는 이라. 대저 밝은 이가 도를 닦음도 반드시 여섯 가지 큰 것의 이치를 따를지라 섞여 얽히고. 변화도 모두 서른여섯 서른여섯 가지의 묘한 변화의 모습이 있으니. 혹시 취하고 혹시 버려 제가끔 그 뜻을 다하느니라. 이러므로 하늘이 크게 빈 것을 보아 이로써 본성을 통하여 덕에 합하며. 불이 크게 밝은 것을 보아 이로써 목숨을 알아 지혜에 합하며. 번개가 지극히 센 것을 보아 이로써 정기를 보존하여 힘에 합하느니라. 물이 물결치지 않는 것을 보아 이로써 느낌을 그쳐 마음이 평온하며. 바람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보아 이로써 숨심을 고우하여 기운이 화하며. 땅이 온기지 않는 것을 보아 이로써 부딪힘을 금하여 몸이 편안하니라. 땅이 하늘을 받든 것을 보아 이로써 몸을 닦아 본성을 따르며. 바람이 하늘에 다니는 것을 보아 이로써 기운을 길러 본성을 단련하며. 물이 하늘을 비치는 것을 보아 이로써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보는 이라. 땅에 불이 흔들리는 것을 보아 이로써 몸을 편안히 하여 목숨을 세우며. 바람이 불을 불리는 것을 보아 이로써 기운을 더하여 목숨을 느리며. 구름이 해를 가리우는 것을 보아 이로써 마음을 거두어 운명을 기다리는 이라. 땅에 울림이 있는 것을 보아 이로써 몸을 안전하여 정기를 굳히며. 바람이 천둥을 달리는 것을 보아 이로써 기운을 이끌어 정기를 인도하며. 구름이 번개를 감추는 것을 보아 이로써 마음을 잡아 정기를 쌓느니라. 번개가 물에 느끼는 것을 보아 이로써 정기를 모두어 마음을 맑게 하며. 불이 물을 찌는 것을 보아 이로써 목숨을 도두어 본 마음을 잡으며. 하늘에 구름이 노는 것을 보아 이로써 본성을 너구를 하여 마음을 펴며. 번개가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보아 이로써 정기를 떨쳐 기운을 누르며. 불이 바람을 이끄는 것을 보아 이로써 목숨을 바로하여 기운을 순하게 하며. 하늘에 바람이 부는 것을 보아 이로써 본성을 불러 기운을 고르는 이라. 천둥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아 이로써 정기를 세게 하여 몸을 가지며. 해가 땅에 쬐는 것을 혼받아 이로써 목숨을 지켜 몸을 기르며. 하늘이 땅을 싸는 것을 보아 이로써 본성을 비게 하고 몸을 알차게 하느니라. 구름이 바람을 타고 다니는 것을 보아 이로써 마음을 너구를 하여 기운을 바로하며. 바람이 흙게 화하는 것을 보아 이로써 기운을 정제하여 몸을 탄속하며. 땅이 물에 젖는 것을 보아 이로써 몸을 불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물이 땅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아 이로써 마음을 고유히 하여 몸을 가지며. 땅이 바람을 받는 것을 보아 이로써 몸을 단정히 하여 기운을 엉키게 하며. 바람이 물에 다니는 것을 보아 이로써 기운을 맑게 하여 마음을 누르느니라. 하늘의 해가 쬐는 것을 보아 이로써 본성을 닦아 운명을 믿으며. 뜨거움이 번개를 일으키는 것을 보아 이로써 목숨을 편안하게 하여 정기를 감추며. 천둥이 하늘에 울리는 것을 보아 이로써 정신을 가다듬어 본성을 보존하며. 하늘에 천둥이 있는 것을 보아 이로써 본성을 길러 정기를 모으며. 번개가 불을 붙이는 것을 보아 이로써 정기를 단련하여 목숨을 순하게 하며. 불이 공중에 맹렬한 것을 보아 이로써 목숨을 이루어 본성을 다하느니라. 박은희의 변화에 감히 비록 이와 같이 여러가지 묘한 법이 있으나. 그 공적이 완전함에 미쳐서는 마침내 통함에 돌아가나니. 이를 일러 참함을 돌이켜 하늘님의 하나가 된다고 이름이니라. 이상으로 회삼경 마지막 재고장까지였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2화 세계 만만세.